내 안의 그대는 이 영원과 아리 상사화라는 노래였어요 경연 때 많이 들어보셨죠? 그리고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사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이렇게 미국 아틀란타까지 올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가 되었던 노래인데 경연 다 보셨을까요? 누굴 투표했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네? 뭐 그렇다고 칠게요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때 외국에서도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또 시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응원해주시고 또 투표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 한 자리에서 그 시간을 같이 겪고 보내고 또 중간에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을 뵈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결성 지나고 또 택배믹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도 가서 인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 찾아뵙고 이렇게 미국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anytime을 깊게 I'm like a beyond one party 한글자막 by 한효정